야 BK 하하 찬해. 우리 하하 배로 크지 마. 우리 하하 배로 크지 마. 야 BK 하하가 찬다. 재석이 들어갔다 재석이. 어떻게 해. 재석이. 재석이 아무것도 들어줄 수 있는 거야. 들어가자마자 BK야 재석이. 비와. 비와 뭐야. 안 된대. 비까지 와 비까지. 안경 안 써가지고 우위를 유기해. 야 재석이가 지금 PK한다. 들어가자마자 BK. PK 들어가자마자. 재석이 들어줄자. 어떻게 해. 이거 끝내야 돼. 안경 안 써가지고 우위를 유기해. 야 재석이가 지금 PK한다. 들어가자마자 BK. PK 들어간답니다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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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킹 들어갑니다. 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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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야! 슈트! 슈트! 패널 투킹을 준비하고 있는 유재석 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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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에 맞춤합니다. 수혜량이 지금 막아내줄 못하는 정말 상한 구석이었거든요. 아 킥 좋았는데요. 아쉽습니다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소름 돋아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하 선수에게 하 선수. 맛있어? 맛있어? 뭐야? 아우. 하 선수 저거 어제 밤새도록 연습한거에요. 야. 중국이 형한테 들어서 밤새도록 연습한거에요. 아아아아. 재석이한테 그릇이. 재석이한테 그릇이. 갔다. 갔다. 좋아. 아아아아. 왜 그랬다고 좋아하냐. 왜 그랬다고 좋아하냐. 하이파이브하는거. 아니 뭘 하이파이브도. 뭘 하이파이브도 이렇게 해. 아니 그냥 필살 볼 거 같아 무슨 하이파이브야. 아아아아아아아아. 대한민국! 대한민국! 고은이너러분 기뻐해 주십시오. 우리 런닝맨팀이 함께한 우리 화이트 팀이 이겼습니다. 우리 런닝맨이 있어서 밑에 끼치지 않았습니다.